제니야,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? 어제 드라마 보느라고 밤을 새웠어요. 드라마 때문에 밤을 새웠어? 네,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 계속 못 봤거든요. 그래서 어제 그냥 한꺼번에 다 봐버렸어요. 근데 어떤 드라마야? 조선시대가 배경인 역사 드라마예요. 아, 요즘 주말에 하는 그 사극 말이야? 거기 왕으로 나오는 초인컵 남자가 진짜 다 생겼어요.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영이 다 잘하고요. 너가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. 사실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.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 역사도 배우고 좋네. 자막 없이 내 영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 잘하고 싶어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을